한국청년기업과정기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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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입니다. 제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학술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 첫 번째는 이 앙티스쿠라 컨퍼런스에 대한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술 공모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네이버에서 저희 한국기업과정기술재단 펀딩을 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 청소년기업과정기술재단 스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8월달부터 그 작업들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 스쿨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좀 국내에 있는 사례들도 보고 국외에 있는 교육들도 보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업들도 몇 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례도 발굴하다 보니까 하는 기업이 무슨 정주영 회장의 무슨 아산만을 만들 때 만드는 무슨 유소전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발굴해 보자 이런 측에서 앙티스쿠라 컨퍼런스를 이래는 좀 작게 진행을 했었고요. 벌써 3회가 됐는데 청소년기업과정신스쿨인데 왜 이런 얘기들을 발표하냐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발굴을 하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연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기업과정신에 대한 연구라든가 청소년 특히 청소년 쪽의 연구는 거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단에서 청소년기업과정신 그래서 말은 청소년을 붙였는데요. 기업과정신 관련된 연구에 관련돼서 학술 공모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 기간을 한 4개월 내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6월 아마 8일부터 이제 12일부터 공고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공고는 아직 안 나갔고요. 실로 나갈 텐데 청소년적 기업과정신 교육에 대한 자유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쪽 기업과정신 교육이라고 저희가 한정을 지어놓으면 또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연구 모델 개발 이런 것들만 좀 국화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좀 더 자유주제로 정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괜찮고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는 글로벌 기업과정신 등 다양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청소년 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 1천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신청을 받을 거고요. 특히 연구 계획서랑 실적, 참여 인력 구성, 연구 사용 계획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걸 관련된 형식이나 이런 건 되어 있고요. 저희가 6월달 내로 심사를 해서 7월 초에 한 세 팀 정도를 지금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세 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하게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2회 때는 아직 구상 단계이긴 한데요. 이번 때는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면 11월에 컨퍼런스를 할 때는 오후 세션은 두 세션으로 나와서 한 세션은 이런 사례 중심 또 하나는 학술 쪽의 얘기를 세션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한 세 팀 정도가 되면 11월달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거고요. 특히 이건 조금 제약상하기는 한데 한 5개월 이내로 학술지에 등재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의 퀄러티가 높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3월까지 해서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경과보고서랑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유약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런 사항들은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게 낫겠죠? 공개보다는 오후 세션에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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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